이때 힘이 없습니다. 짬뽕 그거 조금 먹었어요. 실패하면 전복 양이 반이 되는 거고요. 그건 변함없고요. 성공했을 때 라면 3개랑 전복 구이 기존 양의 반만 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이럴 때 오케이 하면 안 돼? 아, 알겠습니다. 이미 했잖아. 아, 그래. 오케이, 오케이. 가자, 알겠습니다. 우리가 열심히 쓰자. 오케이. 오늘은 저희가 이 정도에서 받아들일게요. 가자. 라면 가자. 가자. 도전 며칠 시작하겠습니다. 도전. 가자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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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. 가자, 세현이 형. 가자, 세현이 형. 자,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! 자, 뛰어! 봉콘 봐! 봉콘! 세월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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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쳐! 걸쳐! 형! 엉덩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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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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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봐!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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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하나, 둘, 셋! 에이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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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야! 야! 세훈이 형! 야! 우리가! 해냈다, 위로 올라가! 수고하셨습니다. 아, 큰일 났다.